오, 이런 맙소사 순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이, 깜짝이야 아니에요 오, 이런, 이런 순이 왜 그래? 무슨 일인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어? 철희 씨는 바보 아니, 어떡해 순이처럼 고운 입에서 이렇게 상스러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지? 우리 그만 헤어져요 내가 다 미안했으니 일단 눈물부터 닦았으니 어머, 이 느낌은? 이 느낌, 순하고 부드러워 마치 내 피부 같은 촉촉한 철희 씨, 깨끗함이 느껴져요 아니, 물티슈가 어떻게 이렇게 도톰할 수가 있죠? 그것뿐이 아니야 유해물질 걱정 NO 방부제 걱정 NO 도톰하고 부드러운, 엄선된 원단 언제 어디서든 깨끗하게 애터미 촉촉 물티슈 어머나, 철희 씨는 물티슈를 들고 다녀요? 그럼 휴대용이 있으니까 역시 센스쟁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